그러니까 그게 뭐 필요해요? 그냥 저기 오명근 사무국장에 한 분만 딱 계셔도 되는 거 아뇨? 아니 모임에 무슨 뭐 위원장 뭐 이런 게 뭐 필요해요? 국장 뭐 10명, 20명 뭐해요?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렇게 막 여기저기 뭐 근데 그게 그런 걸 좋아하는 거 같아 보면 어디 모임 이런 거에 좋아하는 거 같더라구요 많으면 저 같은 경우엔 어디 모임 가도 직분 이런 거 전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사진이나 찍고 글라고 하지 네네 네 네 네 네 네 놀러 가는 분들 많았어 대전에서요 대자노 뭐 어디 3개인가 내가 아는 것만 3개인가 보이면 날라 갔던데 뭐 와 와 네 네 어 우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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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한테는 아이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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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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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와 에 아 아 형님이 찐이지 아 아 으 씁씁 아 아이고 그니까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좀 좀 피해야겠더라구요 부담스러